음악 그동안 STO라고 불리웠던 토큰증권 이 토큰증권이란 말은 국내에서 언제부터 명명되었을까요? 또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들어왔던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어떤 관계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의무원, 미술품 등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투자상품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우죽순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사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조각투자가 투자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즉 조각투자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 초 뮤지카우의 음원저장료가 처음 시장에서 증권성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정비방안입니다 즉 신종 투자 행태인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해당 신종 증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거죠 증권은 음식이고 발행 형태는 그릇이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이 말은 기존 증권 형태였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좋은 말인데요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모두 음식인 증권을 담는 그릇으로 증권을 중앙증권식 그릇에 담느냐, 분석원장 그릇에 담느냐의 차이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담는 그릇의 차이는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있어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먼저 전자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증권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증권은 우리나라 중앙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발행과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 발행과 관련, 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증권 발행 신청을 하면 발행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내역을 본인들의 계좌부 시스템에 기재합니다 전자증권의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유통시장에 증권 거래를 요청하면 유통시장에 해당 거래를 체결한 후 예탁결제원에 유통 내역 기재를 요청합니다 즉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 모두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상 증권이 중앙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과 다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체계는 어떨까요?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크게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전자증권은 중앙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기록된 것만 증권으로서 관리를 인정받았는데요 즉 거래 내역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분사원장 특성을 고려해서 증권의 발행, 유통 내역을 분사원장이 기재해도 증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리하면 현행법상 중앙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만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내역 기재가 인정되었다면 상호에는 분사원장에서 발행하고 유통한 내역도 증권으로서 그 법적인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 분사원장이라고 모두 법적인 거래 내역 장부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존 예탁결제원처럼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리하던 내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사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분사원장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는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사후적인 조작 변경이 어려울 것 분사원장이 기록된 권리자 정보, 거래 정보와 실제 거래 내역이 동일함을 계좌관리기관이 책임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요건 중 특히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또는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하여 분사원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라는 내용은 분사원장을 구성하는 주요 참여자의 구성요건을 정의한 것으로 현재 증권사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외 분사원장 주요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토큰증권 발행 관련 요건을 갖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금융사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다른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증권 발행이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 등 기존 전통금융사인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해당 발행 내역을 직접 원장에 기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조건에 맞는 사업자라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만 증권사 등 신뢰성 있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자 측면의 신뢰성,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별도 사업자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즉, 토큰증권을 증권사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사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분상환정에 대한 인프라 요건, 자기자본 충족요건, 법조인 증권사무전문인력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주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 취득에 부담을 느끼는 발행 사업자들도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한데요 바로 증권사 등의 토큰증권 발행에 대한 대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지만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하는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거래중개협 신설입니다 이는 토큰증권을 어디서 거래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토큰증권의 거래는 기존 상장시장인 한국거래소와 이번에 신설될 장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액투자라는 조각투자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 물량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대규모 거래량을 전제하는 한국거래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토큰증권은 거래 물량은 낮지만 투자자들 간 유통에 대한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거래 플랫폼에 더 적합한 증권인 거죠 정리하면 장애거래중개협을 신설함으로써 조각투자에 적합한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소규모로 유통할 수 있는 장애거래시장을 형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토큰증권의 거래량이 많아질 경우 분사원장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 기존 상장시장의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발행과 유통의 겸용불가 원칙입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발행사업자와 유통사업자를 분리함으로써 이해상충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행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 플랫폼 사업까지 동시 영위할 경우 직접 발행한 토큰증권의 거래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 그간 발행과 유통을 겸하던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유통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주 closed captio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